설악산 설악산에는 최적의 노선은 없어요. 케이블카를 논다고 하면 어떤 노선인지 다 최악의 노선이 됩니다. 막아내자! 휴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깨 맞춘 거죠.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